그 연극 프라이드 공연하고 있는 거 언제까지 하시죠? 저 11월 1일까지. 11월 1일까지. 수현재 시어터에서. 수현재 시어터에서 하는데 처음 대본을 딱 읽고 이 대본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이 작품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대본을 딱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대사 자체도 너무나 라이브하게 약간 방송에서 쓸 수 없는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58년도와 2015년을 교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간극 사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인물인데도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인물을 같이 한다는 게 약간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1인 2역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58년도에도 하고 2015년에도 하고 그게 이제 공연 중간중간 교차돼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과거의 어떤 필립과 현재 필립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똑같은 동질의 영혼을 가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네.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캐릭터의 아주 디테일을 엄청나게 잘 살려서 배테일로 불리고 있다던데 어떤 것들을 주안을 뒀길래 주안점을 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굉장히 과찬이신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무대보다는 어떤 매체에 익숙한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살지 않으면 뭔가 좀 표현이 좀 덜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액팅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떤 눈빛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인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세세한 감정들을 좀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도 조금씩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과거의 필립하고 현재의 필립이 대사 톤이라든지 화술, 말투 이런 것들이 다르죠. 네. 완벽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뭐 왠지 58년도는 왠지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조금 약간은 어색할 수 있는. 하지만 좀 격조는 있고 우아한 이런 느낌을 살려. 한 번만 해 줘봐요. 드레스룸에 실비아가 다섯쯤 있어요. 다 같이 열심히 지장하고 그중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군지 토론 후 결정나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58년이요. 2015년 필립은. 난 거짓말했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래요. 참 정말. 이 배우한테 이렇게 연기시키는 게 굉장히 참 신뢰인 거 알지만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6080님 진짜 매끈하니 잘생겼네요. 연기도 정말 잘하시고 반전 팔방미인 좋아합니다.